랏이 랏이 두 랏이 슬 길을 쓰고 길을 쓰고 와 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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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 아 아 아아 주연ина 여기는 진상이에요 진상 응 여기 좋습니다 많이 쳐 큼 luc 와우 나에게 난 이제 약속할게 너 좀 너를 위한 내가 될게 정말 신명나고 어마어마한 포토타임을 아 포토타임! 아 좋습니다. 원하는 포즈 무조건 다 해주는 걸로 원하는 표정, 원하는 포즈 다 좋습니다. 나만의 소장 각 마마무 사진을 찍고 싶다면 그리고 마마무의 라이브를 듣고 싶다면 잠시 뒤 12시 반 어디로? 네! 대양홀! 이따 뵙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와주세요! 일해봐요! 파이팅! 이따 만나요! 세종대장! 12시 반 대양홀! 연애가 준 게 스쿨어택이라는 번호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분들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여러분들을 찾은 믿고 듣는 마마무입니다! 자세히 신문 보니까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아셉, one, my, one, my, my, my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가면 버스킹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계셨어요? 네! 지금부터는 진짜거든요, 진짜? 일단 오늘 두 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곡은 저희가 이번 신곡 아재개그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노래인데 이번 앨범 퍼플의 수록곡 아재개그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신곡을 이렇게 무대에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열튀게 또 함성 박수 해주시면 더 즐겁게 멤버들이 노래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연자 꽉 찼는데 아까 공역하신 거 있죠? 네 뭐였죠? 포토타임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토타임 잠시 뒤에 또 여러분들만을 위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곡 아재개그 좋습니다 박수로 전해 느꼈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어요? 네 레고 레고 아재아재 아재 저도 아재 아이저 아잠 아잠 came 미치겠네 미치지 말고 소위같이 파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안 내 시간이야 이 미쳐 오이만 계속 할 때 생각나 혼란을 먹으면 나한테 다는 말 내가 지금 없음 아니야 I need one more so 너는 왜이야 지금 제주도 나 안 내 맘을 제주도 좋아 제주도 좋아 제주도 커다란 너의 센스로 주의 respect 아주 어마물 전반지 출별이 나이가 자꾸 이 말잖아 출발사 아무도 말이야 아저씨구 비툴베두 지그재그 제채채채 제주도 좋아 아저씨 아저씨구 아저씨구 이틀 배투 다같이 왼손이 하네 엎세로 놀이 새생김 부추 날아지 부축해서 봤어? 아저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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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툴베베두 지그재그 아저씨구 다같이 다같이 아저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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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배툴베베 아저씨구 아저씨구 마지막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구는 마마무 멀쏘는 하늘은 옳소는 어린이로 잘생긴 부춤같이 부추할 수 하여! A.C.E. 어저께고 어저께고 A.C.E.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지금부터는 신곡도 들어봤고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남한우 멤버들은 원래 춤 잘 추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거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과 댄스 대결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나는 정말로 멤버들과 춤을 추고 싶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네 분만 모셔볼게요 손 들어주세요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저기 맨위엔 나와주세요 들어오 slavery 자, 우린 3분 3분,4분 마마무 4인과 세종대 4인 조금만 붙어 주실까요? 예예 좋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부터 아 외국인? 세종대학교 학생 아니고?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Where are you from? 중국에서 왔어요 아 차이나 마마무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얼마만큼? 2만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과 누구십니까? 네 백일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천일점이에요 안쪽 팔려요? 괜찮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마무 좋아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너무 이쁘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멤버 누굽니까? 저요? 솔라요 솔라스 아이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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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도왕 눈빛도왕 3차 1 Asi 아이코드 무슨과 누구에요? 기계양공우주구학부 김아한입니다 아이코드 아이코드 나에게 마마무란 저에게 마마무란 인생에 인생 세종대보다 더 좋아요 와아!!! 안돼요 안돼요 자신이 다닐 학교보다 더 좋습니다 무슨과죠? 저 환경, 에너지, 공간, 문화과에요 마마무가 대한민국 환경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냥 환경을 이룬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분 우리 마마무 여러분들이 심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분 자리해주세요 가운데로 모실게요 가운데로 저희가 여러가지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댄스는 마마무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멤버들에게 매력발사는 거예요 귀엽다 귀엽다 뭔지 알죠 귀엽다 자 음악 준비됐습니까 음악 주세요 오케이 한 명씩 다가가요 다가가 자 마지막 마지막 풀체인어 풀체인어 어 귀엽다 귀엽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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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런 댄스는 어디서 추시는데 혼자 습득하는 겁니다 아 습득 아 좋습니다 마마무가 이게 저절로 다가갈 수 밖에 없었죠? 없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다 음악 주세요 다가가 다가가세요 한 명씩 다가갑니다 재식인어ré 주의빔 oh my god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가세요!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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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케이 여기까지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멤버들이 많이 놀랐어요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마지막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음악 나보다 웃길 순 없다 코믹댄스 매력발산 갑니다 음악 주세요 내가 제일 웃기다 자 다가가요 다가가 멤버들에게 다가갑니다 코믹타게 코믹타게 아 솔라씨 어떻게 보였어요? 아 지금 아 너무 웃어서 여기 광대 경련이여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문별씨가 봤을땐 어때요? 학생들의 춤 솜씨 아우 대단한데요? 왜 이런 인재들이 여기에 숨어있죠? 그렇다면 우리 멤버들과 커플댄스 원해요? 네 아니요 정말로 우리 이 학생은 정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정말로 잠깐 나와보세요 아 다른건 모르겠고 지금까지 천똥특댄스를 모두 종합해서 어떤 멤버와 같이 춤을 추고싶어요? 솔직하게 솔라씨 솔라씨 알겠습니다 혹시 음악 랜덤으로 아무거나 준비되나요? 솔라씨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마바보와 팬분들간의 커플댄스입니다 어떤 음악이 되는지 좋습니다 아 커플댄스 갑니다 워젓 워젓 공개 황 아 먼저 코빅카기 박 realidad 에ой 섹시하게 작아요 섹시하게 엄 cie 킹폭 Colon이 기틱박 하하하하하하 아 박수 한번해주세요 아 about aa üs 어떻게 소원을 좀 풀었어요? 좀 old 너무 떨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환학생 이분도 지금 가야될 것 같은데 커플 댄스 원하는 멤버가 있습니까? 혹시? 문별씨! 좋습니다. 음악 역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어떤 댄스? 되게 비장해요. 컵탑댄스. 베련님, 컴퓨스! 아 난리 났어요. 밀린다 밀린다. 밀려 밀려. 다가가야지. 다가가야지. 이거 남자랑 여자가 추던 춤 아니겠어요? 여자랑 여자가. 아 좋습니다. 나도 커플 댄스를 쪼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왜요? 왜? 왜 내가 춰야 돼요? 저는 진짜 화사 언니랑 커플 댄스를 치는데 화사 언니!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찌긋찌긋 나고 다 미치했어요 지금. 그래서 꼭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화사 언니 나와! 화사 언니 나와! 드랍 더 빗! 드랍 더 빗! 감사합니다. 화사씨와 우리 학생 간에 어!!! 홍준표야 홍준표야! 추석파야 추석파! 다시 한번 갑니다. 소리 낮춰서 튀어나오! 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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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지금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게 마치 천국이구나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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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휘인씨랑 한번 가야될거 같아요 예예예 앞에서 지금 대박났거든요 자신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레츠 고 하세요 레츠 고! 갑니다 하하하하 쫙쫙쫙쫙 이번엔 어떤 춤이 나올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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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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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마무 세다 오! 대박이다 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네 분 모두가 춤을 잘 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분이 좋았다 문별씨부터 한번 뽑아주실까요? 문별씨부터 한번 뽑아주실까요? 저는 저랑 같이 춘 어! 친구가 좀 이 웨이브 같은 선 있잖아요 아 그거 이거 보세요! 아 좋습니다 두 분이 우리 연애가 중에 카메라 보시고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섹시하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씨와 남성부터 포즈 한번 취해볼게요 어떤 포즈 갈까요?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자 하나 둘 셋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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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볼게요 우리 화사.. 누구였지? 화사씨였죠? 화사씨 이번엔 정말 찐하게 한번 가봅시다 섹시하게 얼굴 얼굴 한번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아하아아아 알겠습니다 그런 포즈 자 그럼 휴싱 섹시와 귀여움과 모든걸 합쳐서 한번 가볼게요 뭘로 갈까요? 섹시하게 비약해 비약해 치명 아 치명 치명적으로 포즈 добр 아 좋습니다 네 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가운데로 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쉬우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원하는 팬서비스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말로 솔직하게 가능하죠? 네 방송 수위 가능한 걸로 핸드폰 좀 들고 올게요 핸드폰 핸드폰 뭐라고요? 아 사진을 찍고 싶으신가봐요 가져오세요 자 어떤 팬서비스를 원합니까? 사진이 사진 단체 사진 아니면 뭐 1대1 1대1 누구랑 아 옹데이 솔라 아 나에게는 솔라뿐이다 좋습니다 셀카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악수하시고 저쪽으로 퇴장하시면 돼요 악수 나누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원하는 팬서비스는 뭡니까? 얼굴 몰아주기 얼굴 몰아주기 아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식상하니까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아 저요? 저 사진 찍으면 안 돼? 사진 찍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몰아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 꽃받침 만들어드리기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좋겠다 아 좋겠다 마마무 사이에서 귀엽게 귀엽게 꽃받침 몰아주세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 뭐예요? 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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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포옹? 뽀뽀 해도 돼요 뽀뽀 아 뽀뽀 뽀뽀는 저기 안돼 안돼 뽀뽀는 안되고 뽀뽀야 포옹 같이 사진 그럼 다 같이 포옹하고 사진찍기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예예 카메라 있어요? 찍어주시고 서로 번호 주고받는 걸로 남의 카메라로 사진 찍어드리기 친구도 되고 좋네요 우리 환경에너지학과 학생과 우리 조환 학생 아이 고맙습니다 강강솔래 강강솔래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쉐쉐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팬서비스는 어 뭐 뭔데 뭔데 뭐 어떤 거 원해요 다 말해봐야 다 돼요 다 돼 하나만 말해야 돼요? 세 개 말해도 되나요? 아 저 손도 만지고 싶고 얼굴도 맞대고 싶고 풍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어요 사진만 찍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마마마 한가운데서 꽃받침이 되어줍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번만 더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번에? 저거 이거 바꿔주세요 아 아 나 재밌는 포즈 재밌는 포즈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좋아 굿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과세요 사실 여기 졸업생인데 아 졸업생이세요? 아 졸업생이세요? 산업 디자인학과 올해 졸업을 한 지금 취준생 아 조금 앞으로 보실게요 우리 조명이 이 취업준비생이시고 준비생이시고 마마무 멤버들을 즐겁게 해줄 자신이 있어 나온거죠? 아유 그럼요 어떤게 준비되어있죠? 저요 성대무사 성대무사 오케이 일단 일단 대기 자 그 다음에 우리 눈물의 소녀 왜 울었어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 아우 괜찮아요 진짜 좋아해요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어요? 몰라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왜 좋은데요? 그냥 뭐 너를 감사합니다 너도 잘하면 살았고 춤을 잘 춰바라고 했나 봐 너무 귀엽고 재미있고 예쁘다 눈물이 안나는데 눈물을 닦고 있는데 아 콧물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걸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멤버들을 언니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저 휘인 언니 진짜 좋아하는데 맨날 밤에 유튜브 보면서 성대무사 회인씨 성대무사를 할 수 있다고? 어 기대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기대됩니다 눈물 뚝 뚝 오케이 자 무슨것이죠? 국제학부 영어영군학과 E-line이랑 영어영군학과 영어영군학과 마마무를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를 제가 어울릴까요? 골져스 아 골져스 야아 골져스 골져스 아 또 또 또 러브 러브 아 좋습니다 어떤식으로 멤버들에게 웃음을 에너지를 줄거에요? 저 랩으로 아 랩? 오 좋아요 좋아요 Do you like hiphop?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2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무슨과에요? 저는 일교파권 건설환경공학과 입니다 아 그래요 마마무에게 나는 어떤거를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인천에 살아서 2시간 통학하거든요 어 지하철 여정에서 아주 살아남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아 음악이 있으니까 그 통학시간 동안 그거 플러스 유튜브 플러스 VM 아 진짜 팬이시네요 진짜 아 연애가 준비해도 많이 봐주시구요 아 그 어떤 뭐 장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저 어 분선에서 V앱에서 그 허니비 문별언니 과장 아 과장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 뭐 V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줬던거 좋습니다 자 가장 잘한 멤버에게 단체 포옹해드리는걸로 가자 네 자 먼저 참가보던 1번 성대모사 어떤 성대모사입니까? 미리 말하는게 좋아요 안하는게 좋아요? 아 말하는게 좋아요 누구죠? 해바라기의 김내원씨 아 김내원 좋습니다 한번 가시고 짱이다 멤버들 앞에서 한번 갑니다 그거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오케이 자 마이크 음악이랜다 갑니다 아 표정도 잘 표정 표정 꼭 그렇게 저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된다 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전력 농초로 하나 더 하나 더 두개도 두개도 다 해봐요 그렇게 다 해야만 속이 훈련했대요 취업 스트레스가 많아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스 풀어오신거죠 어 아까 풀어보세요 두번째 정대모사 갑니다 그 슈퍼맨이 들어왔던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가 초콜렛을 먹고싶어할때 아까 우리한테 하시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준이도 초콜렛 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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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대박이다 그 아 이거 진짜 이거 휘인 휘인 해보고싶었는데 도라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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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 지지마 이길 수 있어 우리 갑자기 갑자기 대결이 됐어요 자 먼저 갈까요 아 먼저요 아 응 휘인아 우유 뭐야 으 너는 6월 22일에 컴백한다며 오늘도 알려줘 오 어 대박이다 이제 울음 끄졌어 이제 울음 끄졌어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지 휘인찌감사 오케이 한번 가세요 말도 doul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저의 잔해 입니다 생각 주머니죠 오늘 머리 컨셉이 뭐예요? 이건 저의 운의 잔해입니다 생각 주머니죠 이런 거였군요 나에게 랩이란? 마마무다 랩이란 마마무다 좋습니다 음악은 없지만 넉넉 지난 여름부터 밤나 사춘기 소녀처럼 꿈꿎게 만들었어 오늘만 기다렸어 환드폰에 넘치면 저기 너뜨미스러워 파리 내 공간이 와준다 환영해 제일 기대될 거예요 지금 뭐 한다고 그랬지? 아까 V LIVE의 어떤 장면? 허니비 솔라 언니의 다른 분들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 허니비 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안무를 따라 한다는 거죠 그 안무를 제가 따라 했었거든요 그걸 따라 하는 걸 이분이 하신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박수 주세요 2 3 4 BE FOR THE HONEY BE FOR THE HONEY BE FOR THE HONEY 너무 왜곡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더 과장한 거 과장되기 전에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시작 BE FOR THE HONEY BE FOR THE HONEY 자 이게 과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BE FOR THE HONEY BE FOR THE HONEY 오케이 이쯤에서 김내원 갑니다 꼭 그렇게 다 다져갈려 우리 다 같이 포옹 다 잘하셨으니까 한 번씩 다 포옹해 드리는 걸로 안아주세요 예 아 좋습니다 우리 김내원씨 김내원씨 대박 마지막 노래 박수로 정의 듣겠습니다 마주의 노래 박수로 정의 듣겠습니다 정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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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낯선 무근장비 눈소 닿지 않는 눈빛이 내 밤 느끼죠 세상에 지가 원일 듯이 지은 자 신전은 보인 길어지 않고 희망한 추운 서울을 비추고 또 없는 진동도 미적해 빠질 것만 같은 우리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it 너에게 말인 만큼, I feel it 이건 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제 내 맘에 도망가자 너와 나같이 그리, I feel it 온 아침이 돼, 그리, I feel it 조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또 멈출 수가 없어, I feel it 너와 우리 대게 삼았었지 너와 나같이 그리, 이 정말로 버릇이 우리의 무릎으로 멈출내줬서 우주와기 몰래 사귀어 I'm an open-time 넌 넌, 친한 요리필카 바람 사춘기 수녀처럼 풍풍히 만들었어 Romance, 오늘만 기다리고, oh yes 오후에도 너무넣지, 명정에 도심스러운 party Come on, let the cup and never 가려와줄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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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은 머리 밑에 Put your hand 널 안 한 입을 맞춰 I feel it 너에게 나를 맞춰 I feel it 이건 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좋아 넌 너무넣고 만들었어 넌 너무넣ando 칠 unlocking I feel good 오는 지 빛에, good I feel good 초고량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넌 너도 멈출 수가 없어, I feel it Like I'm an open-time I'll leave all me 너의 손짓도 뭉치게 넉 Holland Eunität Wodka 내 아침이 밤 보이는 쫙쫙쫙쫙쫙쮙쫙이트 I feel you, we are we, we are we 내 손을 볼 것만 같아 너와 나같이 그린 I feel you 오랜지 빛의 그림 I feel you 서로가 만들어낸 서로같이 슬픈 고난이 같아 I feel you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